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개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개띠 여러분들 제가 1월달 2월달에 투쟁과 쟁취의 그런 운기다. 큰 무리 속에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벚꽃이 피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우리네 인생에도 벚꽃만 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개띠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조금 투쟁과 쟁취의 그렇게 운기였던 것에 반해서 3월달 4월달에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 털갈이를 하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서 털갈이를 하는 일 털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전을 털어내고 다시 뭔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니까 그래도 뭔가 병원에 왔다갔다 해야 된다. 뭔가 시술을 받는다거나 약을 처방을 받는다 이런 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적인 부분에서도 새롭게 재취업을 한다거나 이직을 하는 일 부서이동 이렇게 운기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뭔가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직장 중요하지만 직장만큼 중요한 게 취미활동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취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많은 취미활동을 가지는데 이번 계기에 좋은 취미활동을 가지셔서 스트레스도 잘 풀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요. 올해 31살이 되는 갑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호! 일사가 무탈하다!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4월달에는 짠! 아하 조금 시간이 걸린다. 급하게 하지 마라.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 때는 특히나 새로운 금전적인 일사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직, 취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내가 해보지 않아간 것들에 대해서 투쟁하고 도전한 그런 운기입니다. 계속 해왔던 일들보다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괜찮다는데 옆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면 가서 한번 기웃기웃하면서 새로운 일사들을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 갑술생 개띠 여러분들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탄력있게 넘어가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띠는요. 올해 43살이 되는 임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일사가 조금 다사다단하다. 신경쓴 일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됐지. 4월달 운기를 뽑아보니깐 오 그래 무탈이 해결된다. 내가 급하게 서두르면 서두르는 만큼 일사들이 빠르게 진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 때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을 내일 미루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전체적인 운기는 우리가 투자를 했던 것에 의해서 투자의 재물의 꽃이 피는 운기입니다. 그래서 요 때는 내가 들어왔던 수입이 증가하고 그런 것보다는 재테크라고 하죠. 수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또 비트코인이 뭐 9천만 원이네 1억이 가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관련된 일사이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너무 성급하게 대처를 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천천히 여유롭게 대처를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많이 보시기를 하늘들릉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요. 올해 55살이 되는 경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실험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개인적인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4월달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됐지 뽑아보니까 아하 어렵네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 때 내가 사실상 움직임이 많아지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치 않게 뭐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간판이 바뀌고 명함이 바뀌고 직함이 바뀌고 이런 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나쁜 것만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데 조금 고생을 한다. 요것만 참고하시고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하늘 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7살이 되는 무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어허 실험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다사단하다. 좀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4월달에는 아하 이게 일사의 큰 막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요 때는 내가 그동안 뭔가 사인했던 일들. 문서 때문에 좀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크게 봐서는 관제가 된다거나 성사에 휘말린다거나 고소를 당한다거나 고소를 하거나 요런 일들이 좀 많이 시달리게 돼서 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운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좀 내가 잘 대처만 하면 전체적인 방향성은 긍정성 있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감정적인 변화만 잘 잡아 나가시게 된다면 그래도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개띠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털갈이라고 새 옷을 입는다. 예전에 무겁던 기운들을 벗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입는다. 이게 가도기에 그런 운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것들은 가감하게 털어내시고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운기로 삼으신다면 그 어느 띠보다 좋은 성물을 볼 수 있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의도련은 5월달 6월달 더 좋은 운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all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